훈풍이 돌던 도와 도의회 관계가 청주공항 MRO 좌초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경질 요구에 이시종 지사가 정면 돌파할 기세여서 전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포기 선언으로 사실상 백지화된 청주공항 MRO 항공정비 사업.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책임을 지겠다던 전상원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경질을 사퇴 수습의 첫 단추로 요구하며 이시종 지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입을 닫고 있는 상황.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스스로 불과 두 달 전 연림시킨 전 청장을 경질하는 대신 대안 사업을 발표하며 정면 돌파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지사가 전 청장의 경질을 거부하면 잔뜩 벼르고 있는 새누리당 도의원들과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됩니다. 당장 내년 예산안 편성과 각종 현안 사업이 도의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지사가 3선 도전 의지를 내비친 만큼 이번 MRO 좌초는 다음 지방선거까지 뜨거운 쟁점으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